인스타 라이브하나? 응 어? 아 누구야? 응 들어왔나? 아직 좀 있어야돼 어떻게 들어가? 그 페이스로 친구가 돼있는 사람은? 몰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걸? 아무리 어떻게 들어가 여기 떡이 적어놨네? 제주도 조선 뭐 보형 좋겠다 나도 구성 가고 싶다 언제 모여? 핸드폰 물에 빠트리면 어떡해 제주도에서 사갈게 뭐가 있지? 제주도에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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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근데 물이 별로 안 차가워 여기 애월에 있는 호텔 부산 여기 호텔 이름 뭐였지? 다인 오세다노? 다인 오세다노? 너무 좋아 오세다.. 다인 리조트인가? 히든? 히든? 히든이 어디야? 오 애월이야 애월 여기 괜찮은데 호텔? 광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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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젖겠다 형 지선이 형네 형 결혼식 날 올거야? 핸드폰? 핸드폰? 모두와? 안타깝네요 언제 봐요 그러면? 메시지 메시지를 말하라고? 메시지를 말하라고? 안다쳐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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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형이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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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안녕 오랜만이야 유행 왔어요 제주도로 유행 왔어요 제주도로 유행 왔어요 제주도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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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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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메인 바다 유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주도 왔어요. 여행하러... 네, 형 올라가신데요. 그때 두부집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계신 거 봤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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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씔래 눈 넣어보셨는데? 소울 수영을 해야겠다 지고 너 여기 노래 잘 틀어 호사과서 오사카 오사카 진짜 가고 싶다 오사? 오사카 가고 싶고 오사카 가고 싶다고 왜? 그냥 찍으면 되지 쟨가 쟨가해야 하는데 갑자기 쟨가 가고 싶다 원숭이도 떨어뜨리고 해야하는데 똘이다 잠수를 어떻게 해 이거 들고 제주도 왔어 진짜 시원하다 오사카에 친구들 어디서 해? 대학로에서 해? 티켓 줄 거요 밥 맛있게 먹자 밥 맛있게 먹자 제주도는 내가 두 번밖에 안 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라산 안녕 안녕 배고프다 제주도에 풍악산이 있어요 한라산 밖에 몰라 성산일출봉하고 한라산하고 제주도에 풍악산이 있어요 성산일출봉하고 한라산하고 성산일출봉하고 한라산하고 빨리 오션월드 가고싶다 빨리 오션월드 가고싶다 비와 여기 오자마자 비와 여기 오자마자 비와 멋있다 하면 친구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이지 여기 친구 도모다치 이의 일을 둘이 일을 응 나 살 빼고 있어 살 빠져보여? 좀 뺐는데 그래도 노래에 젠가도 못하는 게 노인점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자. 몰라? 뜨거운 물 아니야? 따뜻해. 깊은데? 추우면 돼. 뭘 해? 규식이다. 맥주? 계산 어떻게 하냐? 카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카드로?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안 맞네.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대는 그녀라고 했지? 가면 되지. 피자. 배고픈 통을 위한 식물선을 만들어야 돼요. 과자인의 국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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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없어서요. 과자인의 국물은 국물이 없어서요. 필요할 필요. 가르르. 알아빠. 밥 먹자. 배고파 죽겠다. 빵을 먹자. 일단 밥 먹자. 극장은.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지금 몸에 뜨질 않아 지금 뭐하나? 가끔 그래? 나 되게 늙은 것 같은데 지금? 요새 되게 늙어졌어 얼굴이 오랜만이에요 여기 제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내가 가지고 있어 카드 나한테 있어 다음에는 맥주 비루를 마실 거예요 오사케 비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안돼 토요코 알아요 해 카드 나 못 알아들어 진짜 저렇게 말하는 한 번 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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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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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고싶다 킨다코가서 타코야키 먹고싶다 여기 옆에는 바다에요 안보이네 조명때문에 일본 더워요? 엄청 덥다는데 요새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에 살이 더 많이 빠졌어 몸보다 이건 뭐야지? 별게 다 있네? 요새 다이어트는 집에 살이 더 많이 빠졌어 뭐야? 뭐야? 미유는 뭐해? 미유는 뭐해? 자나? 미유는 뭐해? 미유가 미유는 뭐해? 미유는 뭐해? 배고프다 배고파 밥을 여기서 먹어야지 나와서 먹던거 수영 그만하려고 더 할래? 이거 끄고 할까 수영 왜 수영 뭐하는게 될거같은데 수영 뭐하지 수영 조경수 좀 더 메세지 말해줘 우리 2시간 다음에 보자 경수야 네 둘이서 왔어요 둘이서 아는 형이랑 둘이서 쟤도 좋아 진짜 좋아 나 두번밖에 안와봤어 지금이 두번째야 되게 좋은데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폭죽 터뜨린다 어디서 너희 집에서? 너희 집에서? 지금 지금 비행기도 없겠다 네 여기 밖에서 불꽃놀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비? 하나비가 뭐지? 하나비가 불꽃인가? 둘이서 안녕하세요 네 방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여긴 뭐 안파나? 먹을꺼? 나가서 먹을꺼죠? 나가서 먹을꺼죠? 나가서 먹을꺼죠? 나가서 먹을꺼죠? 머물래? 머물까? 클로드 어우, 초시 형도 체지도 왔어. 잘 들어갔어? 제주도 되게 좋아. 나 두번째야. 되게 좋은데? 여기 비와가지고 별로 안 더워. 잘자 형. 언제 쉬어 또? 쉬는 날에 누나 집에서 한잔 해야지. 갈거야? 수영할거야? 이거 치워야 되는거 아니야? 치워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어? 춥지? 광명에서 모이자 형. 나는 이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할거야. 여긴 여기 있을까? 짐 가지고 올라올까? 짐 가져올까? 짐 가져올까? 짐 가져올까? 우리꺼 아니야? 모르러? 안주를 도와줄게. 그래서 등장할게. 아, 좋다. 아,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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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